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생매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한 자부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댐합니다 한날에 한도분 사람이 이웃나라에 있는 왕한테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그 왕궁에 와서 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궁을 바라보면서 아 폐하 이 여관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왕궁을 보고 호텔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왕궁이지 여관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폐하 이 왕궁이 이전에는 누구의 소위였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대답하기를 내 아버지의 소위였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누구의 소위였었습니까 그전에는 내 할아버지의 소위였었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 이전에는 누구의 소위였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증조부 할아버지의 소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관리가 보십시오 폐하의 말씀대로 이 여관에서 벌써 네 번째 묵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단지 이 여관은 다른 여관과는 달리 좀 오랫동안 한 50년 정도 묵고 가는 여관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우리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잠깐 머물다가 또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언젠간 해지게 되죠 내가 하는 일도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만두게 되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렘난트 빼고 아마 50년 후에는 거의 아마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5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렘난트도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가 저도 아마 50년 후에는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떠나갈 준비를 그때부터 해야 될걸 아마 혹시도 또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50년, 뭐 우리 렘난트를 하더라도 넉넉 작고 100년이면 아마 이 땅이 없을 거에요 그런데 성계는 분명히 그 이유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서 살 준비를 할 기간이 바로 지금이 바로 유일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신이 지금 당신의 기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서 살 그 준비가 지금 이 열매를 준비하고 갖고 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이 저로의 찬스다 이땐 놓치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정말 짧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짧은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을 어떤 것일을 내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을 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내는 것일까요? 지금 벌써 이 2016년도도 다음 주면 이제 12월 달이래요 여러분 지금 11개월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많은 걸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요담에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그 한 달 딱 남으세요 2016년도가 한 달 남았다는 거죠 마지막 박차를 좀 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6년도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각 해마다 열매 맺은 것이 딱 기록이 되어 있겠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하면서 한 것이 한 칸 한 칸 다 기록된 것이 나타나겠죠 많은 기록들이 거기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참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헌신하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너무나 죄송한 거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I think you really need to set time to really examine your life if you look back am I doing the right thing have I done the right thing does you really be sincere and honest to yourself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t let's count your blessings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if you really stop looking at your problems look at your blessings look at your answers you should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참 가보니까 너무나 극진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and from what I realized that even spending the time to look back and counting my blessings I was extremely thankful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really with the one month that you have left once again count your answers count your blessings look back and be grateful be thankful for the event of the cross which Jesus Christ has done for you 오늘 그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생을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last week's message we talked about how there was a crown of thorns on Jesus Christ's head and let's continue all from that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로마 변경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 뿐만 아니라 더 무례한 짓을 예수님에게 행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what happens beyond the crown of thorns, beyond the mockery of king of kings that the soldiers went even beyond worse than what they've committed, the acts committed, was worse after that 예수님께 오늘 말씀하니까 이 가시관을 딱 씌우고 난 다음에 갚아서 격려해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위대인의 왕이 편할지하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what they did is after they put the twist of the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they bowed him on their knees and said, hell the king of Jews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할 때 이 병정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실용을 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왕에 대한 예를 한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여 편할지하다 하는 말을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부르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나 병정들이 황제를 바라보게 되면 아베 갈사하는 갈사 만세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지금 예수님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너도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아베 해주겠다 만세해주겠다 하면서 아베 유대인 왕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the soldiers were also doing is kind of like the same thing saying that oh you're the king of Jews sarcastically they were giving the same respect to Jesus Christ as a king of Jews 이들은 계속 지금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는 가짜 왕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what they were doing is they weren't really doing it out of respect of him being a king of Jews they were mocking him, they were being sarcastic saying that oh you know oh here's the king of Jews let us all give our respect and worship to him that's what they were doing as the soldiers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들이 조롱하면서 외치는 그 이름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유대인의 왕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what the irony of all of this was that they were sarcastically bowing down to saying that he was king of Jews but he was really the king of Jews 평안할지하다 하면서 병정들이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면서 외쳤대요 the irony is please be with you but that was really what Jesus Christ's intention and what he was doing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까 and are they truly saying that peace be with you are they doing it intentionally or are they doing it sarcastically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조금이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지어다 하면서 지금 비꼬아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는 참혹한 고통서에 죽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반대로 해가지고 편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기 때문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서 자랐다 and what they were saying that they were spitting, they were hitting him with rod, a scepter 이 갈대로 갈대로 묶음을 져가지고 예수님에게 머리를 갖다 치시는 거예요 what they were doing is they had rod, they had scepters almost, almost a blunt weapon and they were hitting Jesus Christ with it 마태범 27장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갈대는 예수님에게 병정들이 이 갈대를 묶어가지고 오른손에 지워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spat on him in Matthew 27, 29-30 they spat on him and took the reed and struck him on the head 그걸 왜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why were they spitting on him and mocking him and cursing him 네가 왕이 되면은 네가 왕의 호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이거 호를 해라 하면서 갈대를 갖다 손에 지워준 거란 말이에요 what they were doing is they took the reed and then they made it out of a scepter so what that means is obviously if you were a Caesar or a palace what they would do is you would have a scepter as a symbol of kingship 예 이게 황제들이 갖는 왕들이 갖는 지평이 같은 거 조그만 지평이를 말하고 있죠 and with them with the Caesar back in the days their own what they did is they had a golden scepter as a king and it was very small and short 여러분 이 지평이라는 것은 권농 권위 authorit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what they were pretty much saying is that you know obviously this is kind of like a symbol of authority anybody that has this is a symbol of kings so they could pretty much decide whatever they want and they would use the scepter to do that 이 목동들, 목동들은 이 목동들이 갖는 특이한 자기 지평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and it was something that the kings or Caesar would have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세도 지평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nd same thing with Moses, he also had a scepter almost a long staff but it was a scepter that he also used to show and symbolize power so it was a symbol of power and it was a symbol of power and authority that's what that scepter meant and there's also a lot of historical symbol of power behind this also Aaron, Moses to Aaron, Aaron and the told disciples they all said have a scepter so it was a symbol of power so they carried that tradition down but out of the 12 disciples, the interesting thing was when they put down the 12 scepters for each different tribes the Aaron was the only one that actually there was actually life within that scepter or something grew up so for the leaders, for them to have the scepter or rod or scepter was really important for their authority to figure for Caesar, in this case, he had a golden scepter and even Rome, I believe within the Catholicism and also, you know, within a couple of European areas they also have special scepters made out of gold, which means they're important and what they did is, so kind of like this, once again, this is the mockery that is still continuing on you know, Helium was king, king of Jews and also they gave him a reed saying that, oh, here is your scepter, my king and what they were saying is that,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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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missing the scepter, so let me get this piece of wood, here, here, you could use this as a scepter so that we can complete your figure as king, so they were marking him continuously but what they were doing is that, here is your scepter, as a symbol of king, they took that scepter, it was a reed, and they hit him with that what they were saying is that, what they were saying is that, here is your symbol, but we're like saying, no, no, we're not respecting your level of authority, so we're gonna hit you with that so we're gonna take that scepter away, because you're nothing, and then they hit him with that reason So it's really a nice thing, it's the whole point thing, that what's going on is the level of mockery, the level of ridiculous things happening So the point of this level of being made fun of, almost to the point of being extreme bullying in one sense, it was very extreme It was very extreme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 가시관을 쓰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그냥 가서 친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그 천대 수치는 인간이 받는 어떤 수치보다 더 심한 모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이슨 천 년 전에 시편 26편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은한 것이 있어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피져버린 인간들에게 조롱을 다는데 사람이 아니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계속 받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의 모독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오직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리에 의도맞은 것만 해도 보통 멸시가 아닌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모두에게 받은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남에게 침을 뱉었다, 얼굴을 뱉았다 이러면 그 수치감이라는 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존경하신 분, 그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바로 그 분께서 얼굴에 침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수많은 선자들, 수많은 왕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영광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에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도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즉흥히 영광스러운 그 얼굴에 침을 뱉을 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십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은 결코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멸시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인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는데 왕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소화가 가지고 모든 왕권을 다 잊어버렸던 거에요. 그 이외에 모든 인식을 사는 모든 인건들이 사단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시죠. 전부 다 사단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 당하고 이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지금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어요. 우리가 유일성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성에 대해서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당하신 이 조롱이라는 것은 이로 말 수 없이 받아요. 오늘 이 시절 말씀 보게 되면 실용을 다한 후에 자세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병령이 세상 사람들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면서 모든 실용을 다 했대. 할 수 있는 모든 조롱을 다 예수님에게 부서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구원할 수 있겠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라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전국의 생활을 보기를 잘 punto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래요. 이 구원의iring에 이 불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참 그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생각을 정말 이해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을 수 있게 되면, 이 믿을 수 있는지, 당신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갖는 방법을 하지 않도록 여쭙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해봐도 하나님 사랑의 신을 갖다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재주시고 돌아다녀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18절, 19점만 말씀하시고 잠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신화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불신화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문제가 오는 게 내 몸의 소생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토지의 소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내가 하는 사업, 일터를 통해서 일이 안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흑암의 군사와 사다리의 군사에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라고 해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실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수로, 바벨론 통해서 포로를 가서 수많은 고생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필요 있어? 이러고 살았던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해까지 포로를 잡혀 버리더라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필요하지 않아 선호적으로, 하나님은神에게 믿을 수 있고 모두 믿을 수 있고 선호적으로 바로 내게 좋고, 내게 좋고, 내게 행복할까?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듯 2천 년 동안 나라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600만이 죽는 이런 문제까지 생겼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불신하겠다면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경험,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전부 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가상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가시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에요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만 하게 되면 내가 큰 한 끈을 잡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터져가지고 그냥 문제가 생겨버렸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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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말하는 거에요 그 past은 past, everything will be fine, but you are ignoring the problem 그 problem will come back to you, the problem will be a thorn which you completely ignore, they will come as fruit and they will destroy you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것이나 터지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지금 한국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verything seems fine, everything will be fine, but look at the results, give it time, they will bearish fruit Look at Korea, for example, what is happening to Korea 일이 안되기 시작하면 내가 옛날에 조금만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실패가 오게 돼요 Because, don't regret it ten years later, don't regret it ten years later, fix it now Because don't look back saying that, oh, if I would have just done something, done something about the problem Maybe this wouldn't have happened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배분을 가고 그저 나의 상처로 돌아와 But what happens, here's the bigger problem beyond all of this If you ignore this problem completely, you are doing good deeds, you are doing correct action, but yet it's not helping, nothing is working Instead, here you are trying to, well, I want to help that person, as an example, well, I want to help this person instead If it backfires, it hurts you more And then the funny thing is, you blame God, saying that, God, how can you do this for me? I'm trying to help people when it is your fault And the funny, here's the funnier part, you're saying that, oh, you know, I'm going to live my life for the glory of God I'm going to do everything for the glory of God Instead, you're hurting people Instead, you're, instead of the glory of God There's more pain and misery within your life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내적으로 오는 것은 더 심각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What's from the outside? What's hurting you from the outside? You have resistance, there's resilience within, as a human being What's destroying you from inside? You cannot fix what is destroying you from inside What happens when you ignor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the results will be pain, suffering, misery, that what that is implanted within your body If you don't fix it, they're going to destroy you because that's stuck with you What happens is that every people, every single individual human that you meet, that pain and suffering is there It will influence other people, every single that you meet, it will influence their decision, the way you talk to them, whether you look at them, you can't ignore these things And here you are saying, you ask yourself, well, and then everything around you just seems to be horrible And then you look at yourself, well, what is wrong with me? What is wrong with me? And you're still not going to fix that problem And you realize that, and here's the funny part, some people will say, well, it's not my fault And you realize that, and here's the funny part, some people will say, well, it's not my fault And saying that, it is this person's fault, this person hurt me, so I'm going to hurt them back This mentality that you have, you're hurt, I'm hurt, everybody's hurt And saying that, oh, everybody's scarred, everybody has problems, this is just like, this is what it is And then you realize that the whole world has full of problems, nobody's normal in this world, because everybody has scars, and it's just the way it is And it's just the way it is This is the life of disbelief that people are ignoring, they don't want to fix the problem, because they're just stuck in it, they don't want to get rid of it And then you ask, and then you ask, every single human being that you meet, ask him if they have scars or not 100%, every single one of them will say, I have scars from someone or something 나는 부모로부터, 나는 형제로부터, 나는 친구로부터, 나는 누구로부터, 뭐 이래가지고 상처투성이라서 하면 돼요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런 차별을 당할 수가 없어, 이러고 돌아다니고 오늘 주님께서 모욕을 당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실 모든 수치와 멸시와 모든 상처 이런 것을 아시고 미리 다 당하셨던 거예요 마태국은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멸시함을, 우리가 무시당한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4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하라, 나 외에 구원 받을 자, 구원자가 없는 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못받고 돌아왔으면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유일성 응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유일성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성 응답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제 창조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흑압의 원세, 마개의 원세에 붙잡혀 있던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재창조된 우리란 말이에요 제 창조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다 하게 되면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을 살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 창조의 응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 그럼 내가 하겠다고 주님께서 4등의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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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응답하는 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창조의 응답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략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불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사건, 과거의 일,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실수 같은 것이 막 연결이 돼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저거 발각되면 내가 모든 게 틀어지는데 저거 알면 큰일 난던데 막 이런 불안감에 살고 있단 말이지 그래 뭐 이 법정 모양이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뭐해서 뭐해서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대는 놀랍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략하여 선을 이룬대 모든 과거의 응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죄 창조된 게 이런 식으로 응답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곤두서 4장 10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보이세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진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들 영접한 자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난단 말에 가는 곳곳마다 뭐부터 더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느껴 내가 응답하는 것을 내가 느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문제가 없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주 주님께서 계신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마이 아니라 곤두서 5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옛날에 가졌던 못된 근성, 체질 같은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마약 환자가 치료되고 우울증 환자가 치료되고 그런데 이번에 그 RCA에 가가지고 일로 있는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백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요 이 사람은 정신분열을 신학교 다니면서 다닐 때부터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 이슈의 문제는 세미나리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23가지인가 먹어서 그러니까 정신분열, 우울증, 무슨 각종 병에 하여서 다 가지고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게 약을 많이 먹고 정신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막 눌렀을 뿐이지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장나님과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두 분이 성시와 운동이라고 홀리 시티 운동하던 사람이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어요 이 살 길이 이거라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본인은 그냥 헤매고 다니는거지 계속 하면서 복음을 계속 듣게 했던 거예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치유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요원에 만났는데 교인이 40명이래 특히 정신병자들이 많이 온데요 치유 시간을 따로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치유 받았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했는데 얼굴이 둥둥하고 이랬더니 지금 많이 밝아졌어요 바로 당신이 새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안수받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복만 싹 들었는데 거기서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창조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창조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특히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돼 전혀 내가 부족함을 느끼질 못해 여러분 이 유일성이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 제 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창세기 45종 5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셉의 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친애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이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하고 걱정했단 말이야 그 걱정한 것을 보면서 지금 요셉이 한 얘기란 말이야 벌써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딱 누린 사람은 벌써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 가문부터 먼저 살아낸다니까요 로마서 1장 10주절에는 더 큰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느니 기억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만 미야마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조금만 믿음밖에 없었어 그런데 조금만 믿음을 지키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런 열매가 가는 것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 기뻐하셔 This is what makes God happy 그래 가는 발길을 주자 하는 게 축복하셔 그리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생명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발길조차도 축복하셔 those who dedicate their life who actually go out there and save people God will bless every single step that you take within your life 왜 그렇습니까 가능 현장마다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because spiritually speaking every time you take that step to save people new things are happening new life is happening new creation is taking place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through you may this blessing actually take place 말씀해 주겠습니다 2사에서 60.1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Isaiah 61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임했습니다 빛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빛만 바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if you shine that light if you fulfill your purpose then God will take care of you because you're doing your job 승리하신 여러분 대신을 예수님께서 추원합니다 truly be victorio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may we receive this amazing answer this week 자 우리 말씀 놓고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let's pray with the message that we received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